자 여러분이 그래서 문재이가 지난 시간에 AHB 짝수였다 그치? 오케이 5회 자 짝수는 읽기 연습 단어 제시로는 읽기 연습을 다 하고 의미 제시로는 쓰기 연습을 이렇게 해보라고 했죠? 알고있죠 방법 먼저 읽기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얘는 모여서 어떤 소리가 되던가요? 뭐지 몰라요 Really 만들어 볼까요? Really 오케이 그래서 R은 R은 R EA는 E 그렇지 EA가 되는 소리를 좀 이따 2가지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LL은 응 그다음에 Y가 되는 3가지 소리를 좀 이따 2가지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는 E E 합성어 Really 진짜 뭐라고요? Really 자 EA는 여기서는 E 누가 되는 소리는? 그렇지 EA 그다음에 Y는 첫 번째 소리는? 짤막이지 짤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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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E E 여기서는 뭐가 될까? E E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가 된다고? Really 진짜 Really Really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될까? C 그렇죠 6 S S S S S I E I E X X E E E E E E E E E 1번 가르쳐준 적 있는데 기억나나요? 자 다시 가르쳐줍니다. 엑스는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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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뭐라 했는지 알겠어요? 그쵸 입이 안바뀌죠? 전부 엑스 갖고 있어 그래야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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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뭐가 될까 여기서 합치고 뭐가 될까 six 자 자 얘는 뭐가 될까요? 그렇지 bar b는 a는 a r은 bar bar 자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 e e s 네 하나씩 해볼까요? r은 r 여기에 소리 안나는 e가 있고 o가 있으니까 o s는 두가지 소리가 있죠 여기서는 s s 갇혀서 r c s s r s s s s 하나씩 해볼까요? Q는 그렇지 Q E는 대표 소리 A S는 몇가지 소리가 뭐 나왔네요 그 다음에 얘는 한꺼번에 익혀 둬야돼 얘는 천이나 천 천 여기선 T온이 아니고요 T온이 아니고 천 천 천 원래 T온이라고 소리 날 것 같은데 T온이 아니고 여기 모여서 천 그래서 모여서 뭐가 됐다? 이게 뭐예요?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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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션 패스션 됐습니까?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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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얘는 뭐가 될까요? 그렇지 P는 R은 R 끼는 대표 소리 SS는 펍쳐서 어 얘는 없어진다니까 Press Press 들어볼까요 오늘 다 못한거 다음시간에 이거 해 오늘 했지? 진도 나갔지 진효야 진효야? 진도 나갔지? 응 알았다 16 올려놓을게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? 음 음 이거보다 좀 더 잘 읽을 수 있게 읽기 연습을 해와야 되는거야 단어 제시에서 이거 마치게 보겠습니다 C는 Q중에서 영상은 R은 R 뭐라고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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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O W는 아우 아우 였어 예 L은 그면 그яла 어어 빨리하면 물어보 되겠어 그래서 crown 그라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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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어 에헤이 우 어 유우 어 됐습니다. 여기서 뭐가 될까? 여기서 합쳐서 뭐? 버스 됐습니다. 오케이. 여기서 시험치고 패드 진행하세요. 됐습니다.